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신기한 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린 텐저린인데요 그린 텐저린은 여기 등에 보시면은 어 여기 너무 크니까 튀어나와요 등에 보면 약간 초록색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린 텐저린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그린 텐저린 그리고 임페르노 해서 번식한 개체입니다 우와 4마리가 있어요 두 쌍입니다 딱 두 쌍 자 굉장히 귀여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애는 바로 레몬인데요 어린이 날 때 레몬 데려온 친구들은 다 분양이 되고 오늘 한 마리 데려왔는데요 이 친구는 앙컷이고 자 블러드 레몬 프로스트랑 헷 트램퍼 알비노랑 해서 번식을 한 개체고요 와 진짜 퀄이 굉장히 좋습니다 눈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친구는 와 한 번쯤 길러볼 만한 것 같아요 가격대는 좀 높지만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개체는 선글로우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갤럭시 지금 탈피 중인데요 갤럭시 한 마리 있고 맥스노우 그 다음에 선글로우 샷 앤발리 그리고 여기 여기 친구 두 마리를 주목해 주세요 이 친구는요 나중에 키우게 되면 갤럭시가 나오는 목표 중 하나인데 바로 스노우 이클리스입니다 자 화살표 가리킨 친구 두 마리에요 자 이 친구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 번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엄청나게 귀여워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베이비 렉사에 있는 친구들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보관하고 있는 바로 베이비 렉사인데요 자 엄청나게 많죠 자 어린이 날 때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분양이 되고 지금 오늘 그저께 해가지고 100마리를 다시 보충을 했는데 자 우선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못 봤던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는 스노우 트램퍼 지금 조명이 있어서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감았어요 이 친구는 스노우벨이라고 하고요 자 이 친구도 스노우벨 약간 눈이 벌그스름하죠 자 그 다음에 맥스노우 맥스노우도 지금 한 20마리 가량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린텐저린이라고 들어오셨나요 그린텐저린 방금 제가 아는 아버님께서 한 쌍 입행을 가셨는데 그린텐저린이 여기 옆에 보면 여기 띠가 여기 그린 색깔이 있어서 그린텐저린인데요 이 친구들은 진짜 베이비 때부터 굉장히 이쁘다고 합니다 이 친구 수카당커대에서 한 쌍 남았거든요 자 그린텐저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갤럭시를 뽑고 싶다면 키워야 되는 거죠 바로 스노우 이클리스입니다 자 이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슈아텐 슈아텐도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갤럭시인데요 지금 탈피하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이 친구 엄마인데요 자 엄마 콜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파이드 갤럭시 약간 느낌인데 이 친구도 분양 중이고요 린 린 할 때 레몬을 제가 많이 분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짜잔 블러드 레몬이 들어왔습니다 블러드 자 이 친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앙컷이고요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와 사실 분양하기 싫고 제가 한번 길러보고 싶은데 그 정도로 굉장히 이쁜 친구입니다 자 눈이 상당히 매력적인 블러드 레몬 아 그리고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보여드리기 힘든데요 자 여러분들 주말에 많이 놀러오시면 굉장히 할인도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암수 구본도 해서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자 제가 그리고 수요일날 크레이스트 개코가 한 40마리가량 더 들어오는데 아마 수입이 된 거라서 콜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블러드 크로스 슈아텐트 한 마리 있어요 짜잔 컬이 장난 아니죠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나 입양하시고 싶은 개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오늘 이쁜 개체들 많이 보셨죠 자 레오파드 개코는 우리 초보자분들이 쉽게 사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만 소개시켜드리고 다음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